장훈옥 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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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 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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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ve 자 예외 내장 상 김선영 예정 어 김선영 안 계십니까? 동꾸무사 김성현님 여러분 좀 신중해야 됩니다. 김성현님 안 계십니까? 안 계시죠?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면 증인이 되시고 엄중하게 결정을 여기에서 모든 분들이 내려주실 겁니다. 김성 허원님 입니까? 현입니까? 일단 핸드폰 번호가 공구구사 공구구사 김성헌현 아무튼 공구구사가 핸드폰 뒷걸음 자 각장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무효 처리되겠습니다 다같이 3 2 1 무효 처리됩니다 자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회가 왔어요 행운의 레이 탈동찬의 주인공은 신민안 1345 신민안님 신민안 신민안 신민안